안녕하세요 김인호 신부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 그리고 여덟 번째 시간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의 특별한 부분에서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조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길러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적 반응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받으셨던 순간들 기억하세요? 세례 어디서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성인이 되어서 세례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어떤 생각들 하셨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가자 또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의 삶의 형태보다는 조금은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들도 가졌을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더 이상 화내지 않겠다 이제 잔소리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좀 술 마시고 실수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부터 조금 더 친절해지고 싶다 좀 더 배려있는 삶을 살고 싶고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거기에 포함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 여전히 유효하시죠? 때로는 어떤 좋은 지향들을 잃어버리는 순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매번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거에 생각했던 좋은 생각들을 다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언제가 있을까요? 어떤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제 다짐을 하게 됩니까? 연도하러 갔을 때 연도하러 갔을 때 또 비정하러 갔을 때 비정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일미사 봉헌하고 또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동체 모임을 할 때도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겠다 좀 부정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똑같이 잔소리하고 소리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작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주차장에서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이 자리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차 공간이 애매하게 남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차가 조금 커서 넉넉하게 됐나 보다 이런 생각들 하시나요? 조금은 안 좋은 생각들 우리 서로 다 아는 생각들 하게 되죠 그런 말들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성당에서 신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보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세상에 가서 보금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또 미사 끝날 때마다 우리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서 보금을 전하십시오 또는 실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렇게 파견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거룩한 지향들이 언제 무너지나요? 한 한 달쯤 있다가 무너지나요?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무너지는 순간은 성당 주차장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당에서 제의를 이렇게 갈아입고 나서 주차장 쪽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요 가끔 주차장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찍 오신 분들이 차를 앞에다가 대고 늦게 오신 분들이 차를 늦게 왔으니까 가장 뒤에다가 차를 대게 되는데 미사 끝나고 나가는 속도가 또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늦게 됐으니까 조금 빨리 빼줘야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일찍 오셨던 분들이 또 일찍 나가셔서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뭐 몇 초 몇 분 정도야 그래 내가 지금 미사도 했고 성체도 받아 모셨고 말씀도 들었으니 조금 참아줘야지 하다가도 시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씩 넘어서게 되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운전사가 왔을 때 바로 신자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말이 툭 나와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성당에서 뭐 했는데 이제 나와 젊은 사람이 좀 배려 좀 하면 좋겠구만 이렇게 한마디씩을 조금 더 덧붙입니다 처음에 늦게 나오신 분도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다가 한마디 한마디 추가되는 말들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 툭 나옵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싸움이 격해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단계에 의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까 너 몇 살이야? 너네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금이 주차장에서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거룩한 지향들이 주차장에서 이미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가까스로 보금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싸우지 않고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잘 넘겼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가지고 도로로 나갔어요 아 저 차량은 스티커도 붙인 걸 보니 지금쯤 미사 끝나고 나왔겠구나 절대 저 차 앞에 새치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빵빵거리지도 말아야 되겠고 천천히 가더라도 다 양보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까? 우리의 지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가 조금 전에 무엇을 했느냐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앞을 새치기하고 빵빵거리고 심지어는 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 나는 지금 조금 전에 보금 말씀을 들었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그래 다 이해해야지 앞으로 천천히들 다 들어오시고 또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조금은 참아주다가도 나도 모르게 다시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로를 가까스로 보금을 지니고 도로에서 가까스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정에 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외창교 분들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교정미사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집안 식구들이 여보 밥 다 준비됐으니까 손만 씻고 와서 밥 먹어요 미사하느라고 너무 수고했고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오셨으니 우리에게 축복 좀 전해주세요 하는 가정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들 하세요? 왜 이제 와 왜 이제 와? 밥 줘 야 성당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당신은 성당에 가서 아주 거룩한 사람 돼서 좋겠네 당신의 자녀와 또 집에 있는 사람은 밥을 쫄쫄 굶겨놓은 채 참 그 하느님 참 별로 안 좋으신 분이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어도 아유 그래도 미안하니까 얼른 밥 해 줘야지 했다가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그 말을 몇 번째로 이렇게 듣다 보면 은근히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내가 식모여? 내가 밥 해 주려고 결혼했어? 니들이 먹어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전에 내가 거룩한 생각들을 했고 이제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이야 참 저 인간들 때문에 안 된다고 이 거룩한 지향이 저 인간들 때문에 안 돼서 하느님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바칠 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나마 또 이 거룩한 지향들을 지켜내기가 조금은 쉬울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 월요일날 출근을 했어요 직장에 가면 아이고 주말에 하느님 찬미야는 하고 힘들었으니까 월요일날도 천천히 일하면서 그렇게 시작해? 라고 하는 직장 얼마나 될까요? 금요일날까지 일 해놓고 가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놓고도 주말이 잘 쉬어지냐? 너는 그러고도 월급을 받니? 하면서 막 괜한 짜증과 또 불평 불만을 해대기 일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들에 이미 거룩한 각오 자체가 무너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룩한 다짐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엄청난 방해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딱 펼쳐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이 폭우를 만나서 떠내려가고 또 누군가 크게 다치고 또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작은 일상들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지향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순간들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반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네 가지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탓을 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네 내가 이렇게 욕이 나오고 이렇게 평상시의 모습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난 도무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까지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미 상처를 잔뜩 받아버리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좀 남 탓으로 돌려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저 인간들 때문이야 하면서 남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 생활로도 그대로 이어져요 하느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저 도로에서 만난 저 인간들 어떻게 해 주시고요 주차장에서 만난 인간 저 집에서 밥 달라고 하는 인간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 탓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으로만 여기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남의 탓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책감 들고 남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원인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에이 그런 기대 자체를 가지지 말자 이것이 내가 웰빙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네 번째도 이와 유사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이제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고요 성당은 성당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당에서 어떠한 말을 들었건 간에 세상에서는 그것이 적용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무관심의 모습을 살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본당에서 때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시름이 가득하신 이 할머니가 저에게 신부님 이제 못하겄어요 이제 그만둘래요 무엇을 못하겠고 무엇을 그만두시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감이 결혼생활을 지금 50년 넘게 하고 있는데 50년째 한결같답니다 늘 밖에 나가셔서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셔서는 그렇게 못살게 구신대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흔히 잠들 때쯤 되면 다시 오셨답니다 이제 그것도 몇십 년 더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황혼이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러 온 겁니다 이제 신부님 저를 말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다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참 할아버지 한결같이 사셨네요 그랬더니 맞다고 막 맞장구를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참 한결같이 사셨네요 때로는 기찻길이 만나면 안 돼요 그죠? 기찻길은 이렇게 평행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은 조금 만나도 되는데 사람도 평행선을 그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은요 제 부탁대로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요리를 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돼지 머리가 됐든 수육이 됐든 그런 안주거리를 오늘은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대접해보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집에서 그걸 만드냐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시라고 그리고는 영감님한테 전화드려서 오늘은 집에서 술 드시라고 그렇게 한번 전화를 드려보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겁니다 한번 답해보실까요? 싫어요 자 오리지널 발음으로 해드릴게요 미쳤죠? 전형적인 충청도 할머니께서 그런 행동은 미친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자기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 많이 보시죠 고해성사 볼 때 보면 우리 천주교신자들은 거의 두 가지 세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미사억인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남의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 세 가지가 우리 성사보는 신자들의 대부분의 죄인데요 때로는 고해성사실에서 듣다 보면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죄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죄 우리 장모님 죄 우리 부인 죄 우리 남편 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듣다가 듣다가 그러면 형제님 또는 자매님의 죄는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뭐 저야 그런 사람 조금 미워한 거요? 마지못해서 답을 하시곤 합니다 가끔은 성사실에서 장난기가 발동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 남편의 죄를 용서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 시어머니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편들이 성사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부인들이 대신 다 받아주니까 그죠? 예비자 교리를 받던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어보시면요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답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마침 찰골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신부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매님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때문에요 바로 그 며느라기가 죄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죄인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어떤 거룩한 지향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남들도 포기시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단체 활동도 하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 처음에는 천천히 그런 단체에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을 포기시키는 경향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지향들을 꿈꾸는 것 그런 것들을 향해 가는 걸음마저도 조금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하나의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학 때는 책을 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의 크기를 보면 학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부재방까지 한 7학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요 1학년 때는 한 짐을 들고 갑니다 2학년 때 그 책짐이 좀 줄어요 3학년 때 더 줍니다 부재방 갈 때는 책을 가지고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공부 좀 해야지 학기 중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학 때 실제로 나가보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는 더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걸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도 어떤 신학생들이 방학이 되어서 책을 많이 갖고 나가려고 하면 선배들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 조금만 바꿔보자 그래서 고학년이 책을 많이 갖고 나갈 수도 있는 이제는 그냥 많이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정작 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지는 그 순간들 앞에서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을 늘 한결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교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대요 성공의 주교님의 묘비였는데요 내가 젊고 자유로웠을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이제 내 나라라도 아니 우리 지역이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야 깨닫는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가족의 변화를 보고 우리 지역이 또 우리 지역의 변화를 보고 세상이 변화되었을 줄을 이것을 묘비에다가 써 두셨는데요 왜 이 글을 묘비에다가 써 두셨을까요 단순한 후예 이런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갈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지지 않게 하십시오 살아가면서 그 방법을 거꾸로 하라는 하나의 초대인 것 같습니다 보금을 지녔다는 것 또 보금을 들었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을 똑같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금을 듣고 보금을 잘 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집에 가면 이렇게 퍼질러져 있는 그리고 고함을 치는 잔소리를 해대는 똑같은 장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의 거짓 종교들의 모습 이런 곳은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아주 다른 곳 잘 정비된 곳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지만 참된 종교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은 같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늘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지니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이 이미 다 변화되었고 최종적으로 나만 변화되는 나의 결정만이 남겨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늘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또 거룩한 결심을 먹지만 세상은 늘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도로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면 그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변모하실 때 여러분들 제자들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함께 지내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 광경이 흥분되었던지 자기들 살 공간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과 다른 예언자들 그들에게 그냥 공간만 허락하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가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여정을 아시고 돌아서 내려가자는 것이 아니라 좀 피해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가자고 그분을 기다렸던 곳은 화려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친정 식구들 흉을 보는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자나깨나 잔소리하는 부인에게로 또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하는 법 한 번 없는 직장 상사에게로 가야 하고 잘난 척 해대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또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에게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또 변화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이 늘 이대로이거나 더 나빠지는 까닭은 우리 삶 안에 큰 일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반응이 늘 한결같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극과 반응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원 갔을 때 가끔 무릎 검사한다고 무릎을 톡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릎이 올라오는 다리가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가 있죠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육체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뭐라고 큰소리 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의 이 사이에 선택이라고 쓰여진 이 공간 안에는 바로 반응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응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떤 반응이 주로 나오게 될까요? 조금은 충동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 이것이 조금은 길어지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조금은 이성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반응들은 주로 자동적인 자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하도록 우리 몸은 그렇게 조건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마 많은 분들 체험해 보셨는데 어른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아이들이 밥을 먼저 푸거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이렇게 집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죠? 좀 기다려 어른이 숟가락을 먼저 드시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는 이미 침샘이 나오고 밥을 향해서 수저가 돌진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잠시 기다리라고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반응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반응의 방식은 그래서 성격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찍부터 그것이 굳어져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가족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을 하나 보면 그것이 평생토록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 실험은 하나 재미있는 실험이었는데요 컵을 깨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테이블 위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쓰러져서 깨졌어요 그것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로 다시는 이 테이블 위에 컵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컵이 왜 깨졌는가 장소를 이쪽저쪽으로 옮기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책임 이것이 성격 안에 계속해서 묻어져 있습니다 또 다음에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가득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저항하는 사람들인데 조금 분노로 표출을 하는데 컵을 깨쳤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화를 내? 이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어려서부터 컵을 한번 깨쳐보면 이 컵을 여기다 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놀랬구나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나를 주목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분노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피입니다 컵을 깨쳤어요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빠른 순간 안에 이 자리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번째는 산만함입니다 컵을 깨쳤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를 다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저는 빨리 이 분위기를 다른 곳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유머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 하늘 좀 봐 저기 좀 봐 하면서 주위의 시선을 빨리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렸을 때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해서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성격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도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성격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문제의 행동들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는 반응의 종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성숙한 반응이고 두 번째는 성숙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좀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숙한 반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대부분 좀 미성숙한 반응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좀 성숙한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보려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미성숙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고자 합니다 어느 쪽이 미성숙한 반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작은 것이 미성숙한 반응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는 시간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숙한 반응은요 비교적 짧은 반응 시간을 보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악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자고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이들의 반응인데요 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개인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미성숙한 반응, 미성숙한 반응은요 파멸을 부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TV를 보다가 이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들 많이 해보셨죠? 부부 싸움이 뭐 싸움할 거리 갖고 싸웁니까? TV보다가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상상은 안 되지만 TV보다가 가끔 싸우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들이 싸움의 시작은 TV였는데요 남편이 TV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이렇게 좀 벌어졌어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남편이 TV를 보는데 입이 조금 벌어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1번 기가 막힌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어서 2번 우리 역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3번 예쁜 여자가 나와서 남자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남편은 공교롭게 그런 순간이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사과라도 하나 깎아 먹이면서 TV를 같이 보려고 옆에 앉으면서 한마디를 툭 했는데 조금 미성숙하게 나갔습니다 아이고 좋아 죽네 좋아 죽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미성숙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보게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나 좋다고 따라다녔던 여자들 이런 사람들 숱했어 차로 한 두 대는 댔어 그러자 부인이 아이고 참 당신은 나 만나서 사랑구시라고 사는 줄 알아요 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도 똑같이 생각하거든 내가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하면서 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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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태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나 지금도 좋다는 사람 많거든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서 한번 살아볼까? 그럴까? 하다가 결국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 하지만 참 별거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정말로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부부사이의 대화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부부간의 대화는 꼭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의 욕구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가 이 뒷작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TV를 보다가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 저 여자 예쁘지? 남편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것들만 풀어내느라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 데는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여자분들은 다 합니다 남자분들만 잘 모릅니다 저런 여자 남편은 좋겠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나 살 빼야겠지 남편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당신은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어떻게 세상 넓은 줄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요 부부 간의 대화는 결과를 도출하는 토론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과 마주 앉아서 부인이 오늘 하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옆집 누구 엄마와 싸웠어?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만나지 마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도 잘못했네 이쯤 되면 그 싸움은 옆집 여자와의 싸움이었다가 이제 한판 하자는 싸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좀 대화에서 과정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좀 해결 중심적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에 좀 초점이 있기 때문에 둘의 대화가 썩 좋은 결론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너무 큰 기대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살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화성에서 왔고요 다른 하나는 금성에서 왔습니다 결혼이 신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신비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핑계로 외출 허락을 받아서 나갔는데 나갔다가 제가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아오는 차를 타고 다시 학교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한 부부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아 결혼하면 좋겠다 남편과 부인이 저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부부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누군가가 쩔뚝거리면서 남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남자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인이 앞에 가는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같이 가요 부인은 아마 다리가 조금 불편했던가 봐요 남편이 빨리 와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에이 진짜 네가 알아서 와 하고 막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부에 대한 환상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니 제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부부 생활이라고 한다면 나 저거 하기 싫어 하고 과감히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자는 상대의 전문가 아닙니까 때로는 전문가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친정어머니가 전문가이고 시어머니가 전문가이고 친구가 전문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 아시죠 또 평강공주도 아실 겁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보 온달이 나중에 장수가 됩니다 그죠 때로는 부인이 바보를요 장군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수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반대 또 완전히 다른 공주를 무수리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무수리를 공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과연 그가 누구이던 간에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의 전문가인가 여러분만큼 상대 배우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성숙한 반응은요 싸움을 부릅니다 특별히 누가 싸우냐면요 유치한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가끔 집에서 보면 삼촌과 조카가 싸워요 명절때 되면 TV 리모컨을 이렇게 가지고 아이가 보고 싶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리모컨을 가지고 지금 막 싸웁니다 나이가 보고 싶어 삼촌이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탁 튭니다 아이가 와서 또 바꿔놓습니다 그러다가 티격태격합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한마디 하죠 니네 집에 가서 봐 그러다 조카가 삼촌한테 한마디 합니다 삼촌도 우리 집 오지 마 미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싸움을 하면 일단 멈추고 아 싸움을 한 원인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서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반응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대화가 할 수 있어요 너 왜 벌써 집에 왔어 그럼 나가면 되잖아 왜 안 들어와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어? 학원비 다 끊을 거야 끊어 대학 안 가지 뭐 그래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은 편하겠습니까 내 마음도 불편해지시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미성숙한 반응을 많이 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스트레스 상황일 때 그런 반응들 하게 됩니다 반응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이죠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반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체제입니다 아주 본능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직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본능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즉흥적이 되고 또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홧김에 직장 상사에게 화를 확 내고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에이 다 포기해버려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좀 그러한 결정들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순간들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기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 조금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 좁다라고 생각하면요 결정과 활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짐승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산짐승은 상처를 입게 되면 누군가한테 화살을 맞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에게 물리면 산속에 가장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천적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누가 쐈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어?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또 그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일수록 결정을 최소화하고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회복을 먼저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릴렉스 하라는 것인데요 행동치료에서 조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그 상황을 최대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도 떨어지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신을 컨디션을 좋게 만든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숙한 반응이 습관이 되면 하나의 악습이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 젖을 안 주면 막 울던 아이가 커서는 밥을 안 준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울고 불고 떼를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각자가 미성숙한 반응을 하게 되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성숙하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이스크림 한 입만 달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럴 때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침을 발라놓습니다 못 먹게 그러면 그 친구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죠 그 친구도 또 그 아이스크림에 침을 발라놓습니다 서로 둘 다 못 먹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미성숙한 반응은 상대도 미성숙하게 만듭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그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때의 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나 어릴 땐 젖주면 좋아하고 거가면서 친구도 알게 되고 거가는 세월 속에 모두 이 노래 아시죠? 그것이 인생이랍니다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장난감이 생기면요 엄마 품을 떠나갑니다 또 장난감을 절대 안 놓다가도요 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또 그 물건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요 비신앙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의 생각, 행동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제된 제외된 어떤 행동들이 바로 아이때의 모습이고요 사랑을 깨달은 자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어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것은 따라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어떤 반응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어린아이의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른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옆집에서 밥을 먹고 온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옆집에서 밥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여전히 아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지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시는 걸로 숙제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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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